사랑스러운 조카에게 셀스 있는 삼촌이 되려면 귀여운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싶다면 이번 추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펀치가 뽑은 파이트 철가 추석 선물 베스트 3 삼촌 아빠 고모부 이모부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펀치에게 집중 우리 조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꿀팁 펀치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선물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 파이트 철가 시작하려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죠 트랙도 무려 두 가지 라인 트랙 크래싱 트랙 철가 종류는 벌써 몇 가지야 열 가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돼 도대체 아이고 파이트 철가 한번 갖고 놀고 나면 집안이 엉망이 되네 이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커다라냐고요 파츠 케이스 비스프레임 럭키 튠업 랜덤 퍼포먼스 볼륨 2 바이트 초이카 크래싱 트랙 바이트 초이카 트랙 캐리어 이 안에 총 다섯 가지 이것저것 다양한 바이트 초이카 중에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한테는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 우와 우리 삼촌 최고 언제 어디서나 바이트 초이카를 정비하고 달릴 수 있다 이거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걱정 끝이 납니다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 제일 좋은 건 트랙 캐리어가 들어있다는 거 이거 바이터라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는 트랙 캐리어 바이트 초이카 추석 선물 추천 베스트 3 중에 첫 번째 장난감은 바로 크래싱 트랙 피트인 세트 펀치가 뽑은 바이트 초이카 추석 선물 두 번째는요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1 아직까지 제트 스톤본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 주목해주시죠 이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안에 제트 스톤본 들어있습니다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1에는 제트 스톤본과 아그니온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2에는 제트 스톤본과 컬 버린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3 제트 스톤본과 제피론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으로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우선 조카 방에 들어가서 쓱 봅니다 한번 쓱 방을 한번 쓱 붙어봅니다 어떤 게 있나 이 초이카를 뭐를 가지고 노나 쓱 봤는데 아 이 친구가 제트 스톤본도 없고 컬 버림도 없다 그럴 때는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2 제트 스톤본도 있고 아그니온도 있고 컬 버림도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제피로스가 없네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3 그리고 또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바이트 초이카 라인 트랙 이거까지 들어있다고? 스피드 측정기 한 가지 더 고성능 골드모터로 최고가 되어라 빌스프레인 럭키 튜노 박스 삼촌 삼촌 이거 조립해주세요 조립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놨다면 당신은 멋쟁이 삼촌 우리 삼촌한테 장가 안 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삼촌 곧 지직하실 거거든요 우리 삼촌 여자친구는 없어도 조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아 바이트 초이카 추석 선물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는 서... 어... 어... 바이트 초이카 랜덤 퍼포먼스 볼륨 4 지난주에 펀치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렸던 바이트 초이카 랜덤 퍼포먼스 볼륨 4를 뽑은 이유 레어 10 바로 이 울트라 레니어스 때문이에요 울트라 레니어스 발란스 타입의 울트라 레니어스를 뽑을 수 있는 랜덤 퍼포먼스 볼륨 4 용 녀석이 말이죠 발란스 타입이잖아? 근데도 엄청 빨라 제트 스톰 브랜덤 보다 더 빠르다니까 지금까지 나온 초이카들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초이카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울트라 레니어스를 바이트 초이카 추석 선물 베스트 3 어떻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첫 번째 크래싱 트랙 비트인 세트 두 번째 트윈 컨트롤 라인 세트 볼륨 1, 2, 3 세 번째 랜덤 퍼포먼스 볼륨 4 이번 추석 가족들과 바이트 초이카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이 펀치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뿌키즈 들어가세요